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체질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제 절대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참된 전도제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기 3대 교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축복하셔서 이제 지역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픈 곳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경기 3대교구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그리고 예비 우리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영접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영접의 달인이 됩시다 지난주에는 영접의 전문가 그런데 오늘은 영접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다음주에 또 영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예비 사역자분들이 이 영접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영접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영접의 의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또 줌으로 안양 안산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이야 제가 미션홈이나 또 다른 일들로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안양 안산 지역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못 봤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제 줌으로 만났는데 원래 8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9시가 돼도 다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퇴근도 아직 안하시고 그래서 줌으로 다 모이진 못해 일부만 모이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막 폐업이다 뭐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경기 3대교구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또 경제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제가 또 현장을 확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얼굴 보고 또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진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다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감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구에서는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가서 현장전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했는데 자기 집 식구도 이 복음 들어야 된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접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따라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이 이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 근데 이제 그 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역지교회죠 그래서 이제 구역지교회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단의 흐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회당장의 아이로 어떤 문제 있었죠 딸이 죽었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뭡니까 혈류증 여인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소경 이 소경도 그때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죠 이런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흑암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회당장의 아이로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소경된 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이 내가 이 어려운 때 예배 자리만 나가면 응답 주신다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다 이런 절대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금요철화 때 우리 신명기 말씀이 이제 나갑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숙이 신명기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다 받은 자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제는 유언같이 출애국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1세대들처럼 불신앙하지 마라 이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가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그럼 이제 믿음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는 형통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단의 흐름이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획자 조사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문제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지금 위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매가 와요 그리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니까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저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 주저하지 말고 가서 이제 정복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좀 정탐 먼저 해봅시다 그게 사실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정탐꾼 왔잖아요 열 명이 막 불신앙하죠 그래도 모세는 주저하지 말고 가라 안 가죠 왜? 이렇게 조상 때부터 언약의 말씀 약속하셨다 전혀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장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불신하겠기 때문에 갈렙 여우수와 빼고 전부 다 40년 뺑뺑이 돌면서 절대 한 명도 못 들어갈 것이다 1세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막 가난으로 가서 싸우자 하고 청기구리처럼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또 말 안 들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잖아요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개박살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이 가장 문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통해서 뭔가 얻어맞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절대 믿음 신명기 말씀 믿음 가져라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 본부의 말씀 흐름이 또 여호수하서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난은 어디입니까? 지역 그러면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이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제는 전도와 지역 보구마 여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또 누리고 또 가기도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이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지역 보구마가 본론이라면 이건 다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다 수용하고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본론이 있으니까 서론에 묶이면 본론을 못 가니까 이걸 다 이제 우리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 보구마 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금지원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지라도 하나 줘야지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는데 길을 가는데 이 두 남자가 막 싸우더라고요 아마 주차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동네방네 다 들리게 막 뭐 역살작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서로 욕하고 막 그게 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 사람들은 참 할 일이 없구나 내가 급한 일이 있어보세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빨리 내 갈 길 가지 거기서 그걸 미주알고주알 싸웁니까? 전에 TV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막 선수들이 마라톤 하는데 어떤 선수가 막 가는데 결승선이 거의 가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결승선에 가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선수를 잡아채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뿌리치고 막 달려가잖아요 왜? 지금 빨리 꼬리내야지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님들은 이제 나의 모든 초점은 전도다 모든 사람 살려야 된다 그 사람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역보고 막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일 오시더라도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개야 시저라 열차는 간다 이렇게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내가 언약의 중심을 가질 때 내 기도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단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제 현장을 품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24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녀삼으시고 왜 사역자 조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은 히브리어로 엘라본이라고 합니다 이 엘라본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이 말인데 일회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단 한 번 진심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원이 영원히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접에 대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직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접에 대해서 알고 누리시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제 축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아마 그 부를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럼 이제 우린 보통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그 불신자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무슨 가요처럼 부르는 거 있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나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의 속으로 섬뜩했습니다 이야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접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오늘과 다음번에 영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장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영접시켜줘라 빨리 시켜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게 만들어줘라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전도자 여러분의 주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은 다 이거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약 잡으시고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내가 영접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팀의 축복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구역이라는 엄청난 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이제 이 팀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주 업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영접시켜주고 예수 능력 누리게 만들어주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기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장 현장마다 지역마다 본격적으로 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시켜줘서 저들 살리자 그게 뭡니까? 지교입니다 그게 이게 지교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 펴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님들은 이제 현장 다락방 물론 이제 비대면이지만 현재 현장 다락방을 다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팀합숙의 훈련 요건이 뭡니까? 일주일에 다락방 여섯 개 뛰는 거거든요 그 말은 현장에 빨리 다락방하고 영접 운동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운동 하라는 거, 뛰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 주장님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냐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접 예수 영접 예수 능력 이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영접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자를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만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고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시간에 존다 말씀을 듣는데 신경질이 난다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고 절대 사단에게 그런 내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자를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1장 3자를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이제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영접 그것을 또 임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보금전하는 전도고 영접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고요 오늘은 12가지 중에 6가지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그 뒷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접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축복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는 순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생육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다 회복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는 영접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동행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영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모든 죄 다 사여주심으로 말미야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주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영접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할 때는 가고 그게 아니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뛰라면 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역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아놓고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중심 일단은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리고 뭐예요 물질 중심 돈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성공 뭐 말씀 없어 언약 없어 자식 잘 되면 그렇게 하고 언약도 없고 자기 이름 높이는 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한계옵니다 전도운동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못합니다 전도도 그 지속적인 역사 반짝은 돼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접이 뭡니까 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 바로 요한 보금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길장 2자로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뭔가 모르게 어두워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허무해요 뭐가 뻥 뚫린 것 같이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우리 찬양처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길장 3절에 이 창조의 빛이 빛이 쓰라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보금 1장 9절에 찬빛이 임한 것입니다 찬빛이 뭐예요 무슨 뭐 이 전등빛 평화광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햇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찬빛이 임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너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임했기 때문에 모든 흑암 다 물러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빛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찬빛이 임했는데 내가 왜 빛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세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쪽에 골로세서에 어떻게 영접이 나와 있는가 골로세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우 목사님 저 연약한데요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리스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영접한 순간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가 근심 염려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맨날 막 이렇게 이러고 다 숙이고 나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시라니까 저는 가정에 얼마 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아주 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제가 식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인본 쓰지 마라 자꾸 인본부터 쓸라 인본 절대 쓰지 마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 문제를 놓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자 한 한 달 넘었는데 싹 해결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스에서 2장 2재를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찬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찬빛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왕의 후손 메시아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낫고 천한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동네는 가면 곳곳에 뭡니까 이 점집이 세워져 있고 무당집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곳곳에서 우리 집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지교 영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경기 3대 교구에서 미션홈을 하자고 하니까 막 자원을 해요 우리 집에서 미션홈 하고 싶다고 근데 지역마다 각 지역에 이 전도운동하는 거점이 되는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알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또 조심스러워 왜? 막 축복 축복하면 또 할까봐 축복을 동기로 할까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키가 뭐냐 전도의 키가 0점입니다 0점 그렇다면은 이 0점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스에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0점 할 때 이 축복을 이제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소장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이제는 지역에서 또 내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0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모교 훈련하는 게 무슨 이 기본 메시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창기 메시지를 이걸 내가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서든 그리고 혹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 보면 아 제가 옛날에 옛날에 영접을 많이 시켰다고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영접 운동은 평생 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는 거지 뭐 졸업하는 겁니까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면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언제 전해줘야 될까 이게 답니다 이런 눈과 중심을 가진 사람이 이 불신자하고 티격티격 하겠어요? 그거는 벌써 언약이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영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이 조그마하니까 직장 동료하고 이제 자기하고 둘이 단 둘이 근무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불신자인데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건대 그리고 자꾸 교회에 욕하고 그럼 뭐예요 영접시켜야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복음 전하시는데 조금씩 그냥 조금 하다가 조그만 하다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세요 다 전하세요 잘라먹지 마시고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사건을 영접으로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영접이란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정복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멸망할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영접은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영접했는데 왜 영접의 축복이 나는 없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마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시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충족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획자 소장님들이 이 메시지를 내 안에 각인뿌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영접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스도 기도 응답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 내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누리는 만큼 증거되고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획자 소장님들이 뭐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내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되죠 영접운동 이제 모든 우리 경기사람들 모든 지역에서 영접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게 뭐예요 말씀운동을 펴놓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영접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자 그 속에서 또 제자 찾고 그게 뭡니까 지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교회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나오면 제가 그분들만 모아서 특별 메시지를 드리려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이야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아무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우리 사획자 소장님들이 모든 초점을 갖다가 영접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결론은 뭐냐 당신 영접하면 산다 당신 문제 해결 해결 방법이 뭐냐 아 그래 당신 예수 영접하면 산다 예수 영접하면 해결된다 결론은 영접이에요 항상 어디 문병을 갔다 영접 누가 고민 상담하러 왔다 영접 자녀 문제 생겼다 영접 뭐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 영접 다 영접이라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이 영접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이것은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보곤 15장 7절에는 뭐가 나아있냐면요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보다 기쁘다 이제 여러분이 보곤전에서 영접시킬 때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99보다 하나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접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 천국에서 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쉽게 말하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죠 두고음 15장 24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내 눈앞에 내 옆에 분명히 불신자 있는데 이제 하나님 정말 그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축만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잃어버린 양이 지금 유리방아가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안 전하줍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거 구원의 얘기를 알려드렸죠 그거는 우리 사약자 조장님들은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검사하고 싶어요 제가 다 검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배에 타고 있는데 지금 바다에 지금 저 영혼이 저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던져주면 되는데 안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놈이에요 살인자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생명줄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줄 던져 던져 내가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제가 이 영접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이 종교 생활하다가 제가 중학교 사춘기 접어들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한 10년 떠났어요 교회 떠나니까 속된 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속된 말로 쫄딱 망하고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속으로 영접 얼마나 기쁜지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이라는 걸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영접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한 3년을 제가 눈물로 다녔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면 눈물이 주르르 또 집에서 찬양 이렇게 들으면 또 눈물이 주르르 교회는 이미 딱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벌써 눈물 쏟아지기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막 가족들 막 길 가다가도 막 놀이터 가서 영접 막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헌신봉사 얼마나 감사한지 영접 영접 사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접 하기 전에는 저는 완전 우울증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막 헌신봉사 하고 막 교사도 하고 막 찬양대도 하고 막 별의별 것 전부 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딱 걸어가는 길에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집에 가는 길이 보는데 길이 쫙 있는데 아파트 단지인데 그날따라 그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길을 제가 딱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천국이 나온다면 제가 주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이게 영접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다 누리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이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드러운 사탄마귀와 영원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됐잖아요 유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압이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 사단의 종로릇이 아니라 사단의 사단과 대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나와 가정 현장 지역의 흑암 결박되도록 그럼 이제 내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다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지교에도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문제 있으면 금식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 안 되십니까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왜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오늘 마지막 예수 영접은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유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한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다 끝났어요 법적 해방 다 해방되고 끝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완전 자유 해방 이걸 누리시고 증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가문의 저주 운명 사주팔자 다 해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걸 가서 전해줘라 모르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구원의 길 이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리고 시험 보듯이 공부하듯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누림과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내가 누리고 써보고 찬송가 부르고 써보고 각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내 가방 안에는 늘 영접할 수 있는 전도 자료를 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늘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 구성 이 축복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구역 구역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구역 예배를 갖다가 온라인으로라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2020년 사역자로 조장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보금을 받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혼자 저 가정 신방도 가고 누가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가정 신방도 가서 가고 그런데 가보면 그 부모가 불신자면 반겨주질 않아요 가는 거예요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런데 이제 내 양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시냐 어쩔 때는 그때 대학생 때니까 돈 없으면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신방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맡은 첫 해에 딱 배가 부흥되기 그때 4명인가 했는데 한 8명 돼서 그 위에 학년으로 제가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역 지교회가 이제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집중 훈련 이런 부분에 집중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던 이 은혜가 이마게 없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마가다라빵에서 시작됐던 삼천제자 전도운동으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우리는 그대로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너무 인간관계가 좋으셔가지고 물론 요즘 비대면이지만 그냥 수다 떨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물론 그것도 전도하는 데 참 좋습니다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행복 평안 이제 이런 영접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참 전도자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도 이제 영접의 축복 누리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 영접의 축복을 나 자신이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마어마한 빛되신 그리스도 참 생명되신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예체질에 빠져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워해 주시고 내가 이제 영접의 축복 회복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 빛이라고 참 생명의 빛이라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이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제 영접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치와 24지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절대 믿음 가지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지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라빵에서 시작됐던 삼천제자의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41집중훈련과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예비사역자분들 축복하셔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접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영접운동을 내가 펼치는 이제 참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화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영접운동의 주역으로 현장에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